오늘 김종혁 후보의 대통령 툴툴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투표의 마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도 국민들이 미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도 전부 이걸 다 깔아뭉기겠다면 정말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국의 3,551개의 읍면동 차원의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차이칩 사전빼기 당일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국힘당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알파에 포진되어 있고 평균값이 민주당은 플러스 10% 플러스 알파에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가 부정이 아니면 이렇게 3,551개 정도의 표본은 통계학에서도 아주 크기 때문에 1봉 0값을 중심으로 봉오리가 하나인 종모양의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포가 나온 것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설법대를 나온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의 다 사실을 통과한 사람들도 많고 대한민국의 하버드 예일이름 프린스톤 콜롬비아에 졸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다. 전부가 합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이름들 가는 데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일이름 또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은 보시다시피 1봉 구조입니다. 봉오리가 하나고 21대 총선 4.15 총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이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면 더욱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국의 평준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준값이 더블당이 플러스 13.76% 서울 조작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부산 10.72% 대구 7.17.73% 인천 플러스 9.29% 대전 11.58% 울산 10.49% 세종 플러스 12.4% 광주 광역시하고 이런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선거에 관한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블당 텃밭이기 때문에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서도 이걸 의심하고 이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프입니까 더블당이 전부가 플러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425대 제로 599대 제로 193대 제로 이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대 제로란 것은 더블당이 사전이 당일보다 많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25성입니다. 계산이 전혀 안 됩니다. 2분의 1의 425성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성밖에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00성도 계산을 해야 안 되는 겁니다. 100성 이게 얼마입니까 이 정도의 확률로 이런 드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나라 일하는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10년 동안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이런 수치가 10년 동안 나온 겁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걸 막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다룬 것은 한 분이 방송을 보시고 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이걸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이분이 착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100명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당이 득표한 표수를 50표 50표로 합시다. 더블당이 50표 국민의힘이 50표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분은 가장 조작이 심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가정했습니다. 그때는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준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 100표의 3분의 1 그럼 33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조작의 위력이 50표 더하기 더블당은 50 더하기 33표가 되는 겁니다. 83표로 올라가고 국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냥 50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율은 어떻게 올라가냐. 사전투표율은 100표에서 83표를 차지했으니까 62.4%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50표니까 37.6%인 겁니다. 역대 모든 선거와 사전투표가 60대 30몇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그냥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당일투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상세할 정도로 압승해야 됩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투표를 50대 50대로 가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일에서 62.4%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당일투표에서 60%를 확보 못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현주 후보에게처럼 1만 8000표를 집어넣으면 60%를 넘어야 이런 당일투표의 60%를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배현진 후보가 63%를 얻어간 이름들 엄청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나경훈 후보가 동작을에 이름들 투표자들이 60%의 몰표를 줬습니다. 몰표를 줘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55% 받은 사람들은 다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당일투표에서 55%를 받은 것도 압승한 겁니다. 그래도 1만 2천표 1만 4천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조작의 위력이란 것은 그냥 선거인수 곱하기 3분의 1,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을 해가지고 조작하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걸 저는 그냥 직시하는 것이고 지금 나라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는 것의 차이뿐입니다. 외면한 데가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무슨 다른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시하는 겁니다. 직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의 여러분들 인생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낯서 자란 나라에 대한 것도 그냥 직시하는 겁니다. 과장 없이 사심 내려놓고 그냥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이름들 당선자나 낙선자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다 뭡니까? 직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될 수 없고 이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일을 외면하고 해결할 수가 없으면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그리고 일당이 처분하는 대로 그냥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홍콩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삽니다.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영국의 특별 비자력과 있던 사람은 떠났고 여유가 있던 사람은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을 이미 선택해서 떠난 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민주유공작법이 통과된 겁니다. 민주유공작법의 핵심은 민주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대학 특례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에 그치겠습니까? 의사 특례 입학은 안 되겠습니까? 변호사 특례 입학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자원을 선거를 장악한 자들끼리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대한민국은 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가장 극소화된 집단이 뭡니까? 북한 정권입니다. 나는 남북한이 그냥 차이가 없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주구장창 외치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내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채널이 10분의 1 정도 박살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익을 보겠습니까? 이익 본다고 외치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지만 정말 철이 없는 인간입니다. 채널이 10분의 1로 줄어졌습니다. 66만 정도 구독자가 여러분 4년째 스톱 될 겁니다. 66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방송 콘텐츠 보는 사람이 천명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에 천명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서 죄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다음에 전부가 다 당할 겁니다. 물론 운 좋게 그쪽에 줄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좀 덕을 보겠죠. 그러나 나라가 가라앉으면 전부가 다 피해자가 되지 성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모함도 있고 어매도 있지만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비교적 다 키웠기 때문에 소신껏 하는 것이고 내 품성 자체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된 겁니까? 전부를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전부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들이 일어난 일 전부를 다 파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면 그다음에 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상관이 발표된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에다가 위조 사전 투표지를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선거 사물을 중립하게 하도록 명령했지 위조 투표지 만들어서 쑤셔 넣으라고 이러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3천명하게 이러면 9천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지 만들어서 더블당 함께 쑤셔 넣으라고 이러면 이야기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위조 사전 투표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 함께 뭡니까? 동네마다 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걸 수사를 안 한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뭉개고 가겠다. 윤 대통령 진짜 뭡니까?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정직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위 몇 분 한다 이러면 해결될 수는 벌써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